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료봉인데 비료봉 소백산 집으로 고고고 소백산 청문도 밥이 잘 안익었다고? 이게 다 했는데도? 아니 내가 잘못한거 잘못하고요? 잘 익혀요 익히는다고? 네 야 뭐라해? 야 우루가 시발 먼저 먹는데 그거를 나아 물을 엄청 베고 가네 몸을 무사히 먹o 아니야 종이컵으로 해서 먹으면 돼 아 배고파 딱 죽는거 아 목이 맨들 올라오는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